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찬양하시면서 작정 단일 차라를 준비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환성 위해 불신하네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어두워 죽은 나를 살리셨고 또한 나를 일으키신다 크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나를 기가 막힐 운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어두워 죽은 나를 살리셨고 또한 나를 일으키신다 크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끝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영원전부터 영원호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무엇으로 표현하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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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없었게 하나요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른데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림데 내 주의 슬픔 오죄 씻을 거던데 나를 용량하나 주님 날 지켜봤데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없었게 하나요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른데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를 부른데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는 내 깊은 찬송 하늘을 울려 퍼지면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없었게 하나요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른데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저 천국에 올라가는 천소 예비하여 저 천국에 너 함께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에 쉴 곳이 많네 내 아버지 집에 쉴 곳이 많네 저 천국에 올라가는 천소 예비하여 저 천국에서 함께 내 천소 예비하여 내 천소 예비하여 또다시 오리라 내 천소 예비하여 또다시 오리라 남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를 따르라 저 천국에 너 함께 쉴 곳이 저 천국에 너 함께 너의 자유가 너의 자유가 널 다윈해 세상이 될 수 없는 평안 내게 주가 저 천국에 너 함께 너에게 저 천국에 너와 함께 널 다윈해 세상이 될 수 없는 평안 내게 주가 너의 자유가 우리 목소리 높여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너를 선택하여 사랑했노라 내가 먼저 너를 선택하여 사랑했노라 이 봄은 이 봄은 세상 속에서 면치 않는 사슴 벗어 두 개 너와 함께 하늘 아버지께로 하늘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갈 때라 하늘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갈 때라 내 손을 사랑했듯이 서로 사랑하라 저 천국의 너와 함께 저 천국의 너와 함께 천천히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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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내게 주로 저 천국의 너와 함께 저 천국의 너와 함께 천천히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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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και rickrickrickrick Seit 예수 하나님 널 꼭 흐르는 애는 저 큰 바다 보다니깐 너도 단추를 둘러 기쁜대로 저 한가운데 헌덕을 떠나서 헌덕을 떠나서 장판에 베뛰고 예수 예수 그대의 바라로 내 맘껏 떠나서 왜 너 이제는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불결 보고 예수 그대의 바라로 내 맘껏 떠나서 내 맘껏 떠나서 장판에 베뛰고 내 주 예수 그대의 바라로 내 맘껏 떠나서 나는 사랑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나 찰싹거리는 저 큰 바다 보고 마음이 줄여서 못하네 헌덕을 떠나서 장판에 베뛰고 내 주 예수 그대의 바라로 내 맘껏 떠나서 헌덕을 떠나서 장판에 베뛰고 내 주 예수 그대의 바라로 내 맘껏 떠나서 장판에 베뛰고 장판에 베뛰고 내 맘껏 떠나서 장판에 베뛰고 내 맘껏 떠나서 장판에 베뛰고 내 맘껏 떠나서 헌덕을 떠나서 장판에 베뛰고 내 주 예수 그대의 바라로 내 맘껏 떠나서 내가 믿고 내 맘껏 떠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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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확실히 나는 확실히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 줄 난 알 수 있는가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가 왜 구속하여 주는 줄 난 알 수 있는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병력 잘하는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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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언제 감사될지 주 언제 감사될지 오파내 봄나네 오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있도록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천 사랑은 주님 뭘 보고 어르실 것들 나는 원 없이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천 사랑은 주님 뭘 보고 어르실 것들 나는 원 없이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천 사랑은 주님 뭘 보고 어르실 것들 나는 원 없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천 사랑은 주님 뭘 보고 어르실 것들 나는 원 없이 선한 복사 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지금 나갑니다 선한 복사 구세주여 선한 복사 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선한 복사 구세주여 선한 복사 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선한 복사 구세주여 선한 복사 구세주여 선한 복사 구세주여 선한 복사 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선한 복사 구세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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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함께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작정 다니엘 철화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에 스군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펀디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삶 안에 죽은 자가 가운데서 다치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해가서 나는 옆에 앉아계시다가 죄를 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밀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어미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밀사옵나이다 하루를 돌아보며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최우신 아버지 감사를 드린 나이다 천국을 하여 달려온 저희들에게 그대없는 아름다운 산을 펼쳐주셔서 죄를 모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안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를 드린 나이다 그러나 우리 입술이 우리 생각에 우리 모든 것들이 온전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한 것들 우리 지미의 벌로 사여주셔서 깨끗하고 정결한 신경이 되며 믿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저 안에서 응답과 축복으로 영광 돌려드리며 크고 놀라운 사랑은 정국을 함께 할 수 있어 앞으로 저의 기도가 상달되며 응답과 나아가 더할 수 있는 기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길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오늘도 전 세계에서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을 붙들어주시옵시길 원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강구가 아버지의 옆에 상달되게 하신 바 기도하시고 응답과 내가 위만이어서 영광 돌리게 하신 바 기도하시옵시길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최우신 아버지께서 우리 모자를 사랑하시옵소서 여같이 빛 가운데 탈가오게 하시옵소서 우리 더 큰 애와 사랑으로 원자는 저의 모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부터 생과 생력 역할하여 주옵시길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제 쓸데없는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방해난 것들을 물리치겠습니다 아버지 문에 하소서 감사합니다 방해와 반단한 전원자로 전원가들 일곱 겨를 물리쳐 주옵시길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천군천사 성례의 빌드함으로 주면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하여시어서 하느님의 선하시고 기뻐한 뜻을 온전히 다 이뤄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너는 내게 부르자라 그럼 내가 내가 응답하였다고 말씀하시오니 오늘도 불의 죄가 강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나와나 기도하려옵나이다 제 이름으로 제 사랑으로 제 성례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달려가 또 달려가므로 응답과 내가 일망이어서 성례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제 온천골량과 달려가는 저희들에게 그대 없는 아름다운 사랑건청으로 역사에 주옵소기 나와나 기도하려옵나이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낸손을 들어 아버지의 교회들과 일꾼들에게 축복하십시오 도와주옵소기 나와나 기도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영광으로서 있는 케나같은 교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나와나 별리적 기도가 상달되어 응답과 축복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제 수태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감사하기도 올리시면서 작정단회를 전하여 소원들이십니다 응답하였으라고 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버지 역사를 붙들어주셔서 충만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므로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요 아버지 앞에 올려주는 기도가 되기도 하시옵소기 나와나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버지 사람을 의지하라 어떤 사람도 의지할 수가 없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마음의 영혼들이니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이 없는 아버지를 바라고 나하고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기 나와나 기도하려옵나이다 내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기 나와나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버지 성전이 형통과에 축복하여 주옵소기 나와나 기도하려옵나이다 우리가 갈 곳을 허락하여 주시고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기 아버지 방법대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기 나와나 기도하려옵나이다 대님에게 생능과 생능력과 승부하여 주옵소기 나와나 기도하려옵소기 나와나 기도하려옵나이다 다음 주에 있을 은사집회에 불가능한 성령 안에서 충만케 하시고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기 나와나 기도하려옵소기 나와나 기도하려옵소기 나와나 기도하려옵소기 나와나 기도하려옵소기 나와나 기도하려옵나이다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기를 응원하며 평소에 하나와 사랑으로 역사에 취 없어서 감사하며 우리 제수의 뜻을 모른다 기도하옵나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어미크로는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새 정보가 들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합평가움 단어가 되어서 아름답게 잘 이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가 도와가며 아버지께 영광을 들으며 친정로 아버지 원하는 민주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기 모든 분야 부자가 합리할 선을 이루어서 아버지께서 아버지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고 축복받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고 진정한 민주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의 원하기를 얻나이다. 내가 잘했다. 내 정파가 됐고 내 아버지님의 이것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님의 국민을 좋아할 것. 아버지 국민을 살길. 국민이 아버지의 합행을 이룰기를 잘 아버지님의 할 수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의 원하기를 얻나이다. 아버지님의 오미크론으로부터 지켜봐야 주시옵소서의 원하기를 얻나이다. 오미크론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의 원하기를 얻나이다. 지금 아버지님의 이제 아버지의 사회적인 모두 아버지의 자리가 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곳마다 최선을 다하여 지켜나가게 하신 바 되기도 하주시옵소서의 원하기를 얻나이다. 또한 소그룹 모임이나 또 이런 아버지 모임에서도 우리 스스로 같이 끝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의 원하기를 얻나이다. 오미크론으로부터 지켜봐야 주시옵소서의 원하기를 얻나이다. 더 코로나나 우리 위크론에 걸린 모든 아버지의 분들 아버지의 후회증을 깨우고 깨끗하고 증거를 하고 온전히 깨우고 맘에 있는 분들은 더 강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의 원하기를 얻나이다. 아버지님의 아버지와 함께 주시옵소서의 원하기를 얻나이다. 우리 몸에는 좋은 항사행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건강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의 신앙생제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의 원하기를 얻나이다. 지켜봐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의 원하기를 얻나이다. 전세계가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치의 소망과 날려수며 깨우시고 서로가 이해하고 용서하는 아름다운 아버지의 저희들을 대며 마지막 때 아버지의 친정으로 사랑하며 아버지의 전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시기 아름다운 전세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의 원하기를 얻나이다. 오늘 그룹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의 원하기를 얻나이다. 찬송과 400장 울리면서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주시고 얼마나 축복감도 인도할 수 있는지 마음을 다하여 찬송을 올리며 감사하며 찬송을 올리겠습니다. 찬송과 460장입니다. 찬송과 460장입니다. 찬송과 460장입니다.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복제를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했었던 여러분들 성교를 보면 신보험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성교를 보면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고 또 예수고 다해왔습니다 모든 일을 주하여서는 예수고 또 예수고 또 예수고 이제 우리는 아름답게 달거리에서 나갑니다 성경이 늘 또 가여서 모의 가여서 성경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어선께 목자를 배움으로 그리고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한 채의 모두가 되기도 하셨소서 내게는 연애 있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새 힘을 내고는 가야 좋소서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새 힘을 내져가다 사랑 없는 거리에다 사랑 없는 거리에다 험한 삶길 헤매리다 험한 삶길 헤매리다 주의 손을 굽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 다시 배울 날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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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움 짐 죽게 맡기 무거움 짐 죽게 맡기 벗을 날도 멀지 않기 벗을 날도 멀지 않기 나를 위해 예비하시오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 영원토록 살리라 토요의 아픈 바다로 여러분과 다른 사랑 혼자 구하라 해서 얼마나 편안하게 상담 시간 했는지요 저쪽으로 변할 때 복자님을 볼 때 복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주에게 숨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물결이 일어나 너가 그 물결이 나는 없습니다 어떤 직업처럼 나는 승량도 승리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고향에 젖은 그루다로 그루나 미녀가여서 더 빨리 갑니다 더 빨리 갑니다 그루나 미녀가 일어나 날 잃지 못하나 일어나 일어나 하여서 더 빨리 일어나 일어나 너무나 꿈을 그렸다 날지라도 일워도 승리합니다 마시지 못하나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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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맘 한 일어나 그날 일어나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슬픈 땅이 겨누여 보소 더 빨리 갑니다 지여 우리의 죄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성교를 먹음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쓰게 하지 마라 다투지 말라 용서라 성교라 나다지라 사여 주옵소서 사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성교를 따라 말씀하셨습니다 악모양으로 포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성교를 내기로 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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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하신 그 길 주여 주님 하신 그 길 주여 주님 하신 그 길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진한 날의 잘못을 진한 날의 잘못을 사여 주옵소서 사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진한 날의 머무를 진한 날의 머무를 사여 주옵소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 정제였습니다 충만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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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주를 위해 살리라 바둑마 은혜와 지금 들은 말씀들을 위하여 말씀들을 끼워치고 편화되기로 애쓰고 있습니다 그나 더 편화되기로 원합니다 주여 문을 쓴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음의 양태가 되게 하셨나이다 암다운 정길을 갈 수 있도록 두시고 영웅토나 그 사랑 안에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 시간 마음의 모든 영웅들에게 하나님은 끝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건청을 받은 바를 생각하며 어찌 살아야 할 거라 생각하여 지옥수겨나오나 그들이없나이다 현명하신 아버지의 능력만이신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등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겨나오나 그들이없며 믿음 안에서 영웅들일 수 있는 자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편없는 사랑으로 혼자란 사랑으로 암다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겨나오나 그들이없나이다 현명하신 아버지의 능력만이신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 누구를 할 수 없사오나 마음으로 깨서 주면 능치 못할 염나니 이 시간에 각 신령의 아버지의 성령의 음성을 쉬고 성령의 인도를 가해 지옥수겨나오나 받은 바를가 어떤가를 겨짤게 하여 지옥수겨나오나 그들이없나다 판단하지 말라 청자하지 말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희생하라 열심 내라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 아버지의 열심 내고 또 충만하게 달려가고 또 달려갔다 할지라도 큰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쨌는가 돌아오며 큰 아버지의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는 낙마하고 실망하지 않는가 더러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겨나오나 그들이없며 변경치 않는 남자가 되며 영광으로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온 자는 저희 모두가 뵐 수 있도록 도와주시겨나오나 그들이없나이다 내 아버지의 내가 옳다고 아무리 옳다 한다 할지라도 옳다 인정을 받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옳다 인정하시아에만이 옳은 것이없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열심히 아버지의 시험대를 잘 지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열심히 내가 영원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라고 한단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성대를 나누며 안되게 나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름의 변화 없이 우리에게 안되어 있었고 당연히 아버지는 지금 우리가 보이지 못하신단 할지라도 당연히 그 한 말씀을 생각하리나 얼마나 그의 성명의 말씀으로 들었는지요 영혼들의 기억을 통하여서 영혜에 속한 영혼들의 대기에서 육신의 성과 육신들을 주는 것이없나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영혼이 될테라고 말씀하시며 그 능력과 사랑으로 영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변없는 사랑으로 인정한 사랑으로 되라고 말씀했는데 아버님 내가 당신만이 아니겠으니 그러니까 낙망하고 실망하고 아버지 힘들어 버렸나이다 하나님만 살아계신 나이다 그리고 아버님 우리 아버지의 영적 세계를 더 충만하게 달려가지 못했나이다 지여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할지 없으니 은하하며 죄보를 사할지 없으니 온전한 저의 무대가 되어 변없는 사랑으로 더 충만하게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 없으니 은하 기도를 염나이다 성글령을 내가 더 변하게 기도를 염나이다 첫사랑에 충만하게 한 목자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막 목자의 말씀을 지켜받고 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찬나다 보니까는 내 안에 기쁜 것을 잘 알지 못하고 내가 된 절 착하고 있었습니다 내 위하 드럽게 들려버리고 아버님 성과 성을 채워야 되는데 참아야 되니까 참고 내가 이 해가 어디 가야 되니까 가는 거 아버님이 배신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배신하지 않는 거 그렇게 그려면 살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 기쁜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아버님 성령의 위대까지 나아가지 못했나이다 내 아버님 나를 용서할지 없으니 너의 원망을 기도를 염나이다 성령 안에서 아무리 깨어 두껍게 달린 것마다 빛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의 거룩함으로 운전함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아저씨 없으니 너의 원망을 기도로 염나이다 귀요한 복제한 말씀을 통해 내가 네 생명을 다하여 달같ustain다 줄여도 내가 얼마나 그 말씀에 내가 편해됐는지요 아버님 영예 속한 영혼 육으로 얼마나 내가 편해됐는지요 조려하지 말라 놀려지 말라 내가 너의 아름이란 말씀이었나이다 가오 담담으로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아버님 생명의 말씀을 지키시키라 내 생명과 같지 않는 정결한 몸을 찢어 나가는 내가 되며 아버지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달려가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니 원하기를 얻나이다. 사랑하지 못한 나이다. 판단하고 정대했나이다. 운전하지 못한 나이다. 나의 아버지의 역할 같은 자가 되었고 아버지의 일별사 같은 자가 되어서 편안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지적했습니다. 상대의 약점을 낳고 얘기는 내가 치르라고 하면서 아래킨다는 날지라도 운전하지 못한 나이다. 죄별로 사야 할 수 없으니 원하며 하느님은 내 사랑에 충만하여서 죄의 거룩함으로 온 자름을 달려가며 빛과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니 원하기를 얻나이다. 성령의 도우신과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한 감당자가 되며 빛과 사랑으로 충만격사할 수 없으니 원하기를 얻나이다. 죄의 거룩함으로 달려가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 공원하기 빛받은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니 원하기를 얻나이다. 감정을 버린 자가 되기도 하시오 없으니 원하기를 얻나이다. 감정을 벌리고 아버지 내가 교만을 버리게 하시오 없으니 원하기를 얻나이다. 교만한 애이다. 교만한 애이다. 내가 나이가 먹고 이렇게 되었을 날을 상대해달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때는 손한 물 같습니다. 손을 벗어버리게 하시오 없으니 원하기를 얻나이다. 정권 침대한 자의 것을 말씀했나니 더 좋은 정권 침대한 자가 되기도 하시고 빛과 함께 달려가며 흥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니 원하기를 얻나이다. 감사합니다. 목자에 주셔서 생일 말씀을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더 깊게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로 충만함으로 변화 성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시고 더욱더 가버된 믿음으로 승리하시오니 나의 모습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니 믿음은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천능하신 아버지 믿음은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불가능 없는 아버지를 믿는다 하면서 아버지 낙심하고 주저앉은 나의 모습 용사해 주었으니 원하기를 얻나이다. 기쁨을 잃어버렸나이다. 충만함을 잃어버렸나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권 가운데 더 힘쓰게 달려가야 할 텐데 그리지 못했나이다. 죄보를 사시고 온전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니 원하기를 얻나이다. 그 풍경이 나여 더 충만하게 달려가고 아름답게 달려간단다 할지라도 더 기뻐하고 지를거운 달려간단다 할지라도 더 큰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니 아버지를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니 원하기를 얻나이다. 내 모든 걸 다 주고 싶습니다. 모든 영광들에게 소망과 사랑을 이끌어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목자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나 영적인 능력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과 사랑으로 능력을 끌어내준 자가 되기도 하시고 믿음을 행군하는 것마다 영광들을 내 아버지를 살려내준 자가 되기도 하시고 천리말씀을 달려갈 때마다 선수관을 통하여 크게 놀랍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니 원하기를 얻나이다. 괴로워하지 말고 강호담담으로 나아가고 떠나가는 나의 모습을 되며 빛과 사랑으로 충만하여 영광들은 내 모습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니 원하기를 얻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청구는 친년자일 것입니다. 더 좋은 청구를 춤나지 못했고 아버지와 사랑의 아버지를 빼고 더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나이다. 기도한다면서 청구심으로 기도한다면서 온전하지 못했나이다. 청려의 감동으로 기도하지 못했나이다. 더 불가치 기도하지 못했나이다. 불가치 기도하지 못함을 용서할 수 없으니 원하기를 얻나이다. 하늘 보호자람자를 기도하지 못했나이다. 이제 청구심에 기도를 울리며 성려의 감동으로만 친만을 끼하시고 철산하는 자가 되기도 하시니 원하기를 얻나이다. 불가능한 아버지를 믿어드리므로 모든 곳에 있는 가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청려가 기하시기 원하기를 얻나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제 기도하여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끌려 말씀했는데 더하지 못한 나이 모순 용서에서 접수기능을 원하며 더 큰 애와 사랑으로 충만함을 더해 접수기능을 원하기를 얻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능력은 나의 능체모덜을 얻나이다. 그 능력과 사랑의 나리를 채우고 또 채워서 특려가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또한 접수기능을 원하기를 얻으며 능력을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님의 영혜에 속한 영혼에게 되기 위해서 항상 진리의 말씀이 내 맘에 강구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내게 충만하시고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능을 원하기를 얻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게 아버지 더 큰 맘 나올까 접수기능을 원하기를 얻나이다. 의로부터 능력과 사랑의 마귀에 하슴라가 되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품는 자가 되기도 하시고 목체의 맘에 어떤 맘가를 보았습니다. 나 또한 모든 것을 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능을 원하기를 얻으며 아버님 나를 깨뜨리고 더 깨뜨리고 나아가고 있사오니 아버님 내가 나를 깨뜨려서 아버님의 큰 능력과 사랑으로 아버지의 성과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능을 원하기를 얻나이다.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맘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능을 원하며 아버지의 사명을 지시옵사하니 의로부터 수여와 명절과 충만함으로 가시옵사 각 사람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신 아버지 더 큰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넉넉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능을 원하기를 얻나이다. 진리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능을 원하기를 얻나이다. 진리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능을 원하기를 얻나이다. 또 달리 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능을 원하기를 얻나이다. 진리는 나를 자극히 하고 진리는 나를 낫게 하는 것은 나이다. 진리는 성과 사랑의 용서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의 진리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말씀 안에 아버님의 진리가 있고 진리한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모음소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은 깨끗하게 할 수 없으시기능을 원하기를 얻나이다. 아버지와 같이 키운 아들이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터치의 명절을 시고 목절을 사랑하며 열심히 열심히 달리기능을 원하기를 얻나이다. 온전히 격사할 수 없으시기능을 원하기를 얻나이다. 아버지의 몸은 더욱더 운전하며 도와주시기능을 원하기를 얻나이다. 걸음도 잘 걸고 내 맘도 크고 홀로부터 지하 명절이 있어서 특례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능을 원하기를 얻나이다. 백 가운데 내가 달리가며 성과 사랑으로 온전히 나의 모습이 되어서 아버지를 극복해 드리며 아버지의 마음은 불같은 그 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서 성과 사랑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능을 원하기를 얻나이다.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내가 주님의 삶을 감당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내가 주님의 삶을 감당하기를 얻나이다. 아버지 내가 주님의 삶을 감당하기를 얻어버려 세명을 가시고 아버지님은 이명저만에 여러가지 있다는 날짜라도 우리 아버지 내가 장정하여 기도하여 한 단계를 두 눈자가 되기도 하시고 답답은 뭐 때문에 답답은 뭐 교제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손에서 모든 사람과 산을 휩풀기로는 날짜라도 내가 주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 그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자가 되기도 하시고 왜 아버지님은 죄인을 용서하신 아버지 죄인을 용서하신 아버지께서 예수의 때를 이 땅에 버리셔서 나를 용서해 주셨고 그 사람으로 나를 구원하셨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목자님은 제 영원들을 위해서 2017년 그같이 기도하건가 하며 그 어떤 아버지의 고백을 하셨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사람을 의심하는 내 마음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표정식이 나와나 기도하며 천국은 친절한 자의 것들의 말씀에 내한이 더 좋은 점을 축복한 자가 되기도 하시고 이제 뭐랍다 기다려가며 영광을 드릴 수 있네 모습될 수 있도록 거룩하고 온 자름으로 아름답게 나갈 수 있도록 다 접수기나 원하기들 영원하기들 영원하기들 하느님의 사랑하고 기뻐하시니 혼자 내게 채워주기나 원하기들 영원하기들 영원하기들 너에게 주님의 감사를 드렸나이다 이제는 할로우도 성령의 감당과 충만함으로 다 접수기나 원하기들 영원하기들 영원하기들 사랑에 충만함으로 접수기나 원하기들 영원하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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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에 충만함으로 압박 기록이 아슴가 되기도 하시고 아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드리요 우리 아버님의 나를 아버님의 눈에 베풀어주시고 목자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를 드렸나이다 그르나 이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선의 아름다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에 무식한을 끼워지이며 사랑자의 말씀을 통하여 그와 편하게 기도하시고 진정한 사랑으로 아버님의 영광도를 내가 죽도록 충성할 때 한 달 지라도 내 맘을 풀살 내지는 힘의 사랑으로 무엇을 갚을 수 있는가 생각하며 더군다나 한단자가 되기도 하시고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게나 원하여 기도를 엽나이다.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믿음으로 나를 끝으로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게나 원하여 기도를 엽나이다. 하나님은 선하천분이오. 사랑 자체가 되신 분이오. 하나님 능력 자체가 되신 분이 나이다. 더 큰 믿음으로 도와주옵시게나 원하여 기도를 엽나이다. 하나님의 사랑만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게나 원하여 기도를 엽나이다. 내 아버지가 죽는 건 내 사랑으로 내 맘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게나 원하여 불려주기도 하여 상달되어서 영광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게나 원하여 기도를 엽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를 알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과 사랑으로 돈 적격 사슴받게 도와주옵시게나 홀려주옵시게나 기도가 상달되며 불같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게나 원하여 기도를 엽나이다. 어제는 오늘날 영돈한 것 같은 아버지 선호에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더욱더 우리 아버지 원하는 기뻐하는 데가 되기를 원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걸 참고로 견딜 모든 것을 아버지 내 안에 다 묻어버렸습니다. 묻는 자가 아니라 버려버린 자가 되기도 하여 주옵시게나 원하여 기도를 엽나이다. 답답함도 묻어버렸고 아버지 내가 하우신 말도 다 묻어버렸다. 이게 아니라 존경하신 아버지 내가 내 안에 묻혀져 있는 것이 얼마나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한 것을 생각하게 보게 하여 주옵시게나 원하여 기도를 엽나이다. 왜 초등학교의 성도님들이 그처럼 마법자라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달려가며 그처럼 생명을 다하여 사자보의 뱉는 걸 깨우져보게 하시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더 충만하게 달려가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게나 원하여 기도를 엽나이다. 성령의 출원한 가인들을 받으며 성령의 반응을 운생을 들으며 불같은 기도와 공구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충만을 임하여 첫사랑의 충만을 내게 오게 하시고 더 큰 누나의 사랑으로 온전한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게나 원하며 능력한 사랑으로 함께할 수 없으게나 원하여 기도를 엽나이다.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저 복장한 자가 되기도 하시고 그 사랑은 정으로 충만하게 할 수 없어서 결단한 자가 되기도 하 주옵시게나 원하여 기도를 엽나이다. 아우니 우리가 성결되기 위해서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진리 안에 내가 들어가기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결단하고 또 결단하며 아버지와 함께 함구하고 기도하며 달려왔습니다. 이어 다르게 아버지님의 기도의 능력으로 가시어서 결단할 수 있는 힘껄으로 가시고 절주한 너님의 능력으로 가시어서 이 딸의 마음의 손을 응답받으며 더 깨끗하고 정결한 아름다운 영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게나 원하여 기도를 엽나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승부하게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은 남단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게나 원하여 기도를 엽나이다. 내 마음의 성과 사랑에 충만하게 하시고 결제가 깨달은 것마저 능력되어 아름다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게나 원하여 기도를 엽나이다. 아버지의 빛을 바랄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하여 간과 같다. 그 빛을 무신가를 생각해 보게 하소서 하느님의 빛 자체가 되신 나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창세에부터 계실 거래가 많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그 아버지의 말씀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복음사를 통하여 빛된 취임의 길이 어떤 길이고 아버지의 가는 길은 어떤 길을 알게 하여 적시기는 원하기도 엽나이다. 아버지는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을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내가 누구를 사랑받는 건 너무 행복한 것이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 행복한 것이다. 아버지는 당장에 말씀하셨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를 만나서 저를 바꾼다고 아버지를 사랑하므로 그분을 닮기를 원했다고 그래서 하라는 거 하고 버려나가 버리고 지키라는 거 지키며 하지 말라는 거 안 했다고 말씀했나이다. 이렇게 하면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나이다. 내가 누구를 내 세상에서 어떤 탤런트를 좋아하며 탤런트를 갖고 있는 걸 다 갖고 싶고 탤런트가 아버지를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나는 아버지를 닮는 자가 된다며 아버지가 어떤 것을 오가 기뻐하시고 지는 어떻게 하시고 당장에 어떻게 하시기를 다뤄보며 나아가서 내 모습을 낼 수 있도록 저의 시간을 안 되는 성격을 낭하여 나아가서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기도 엽나이다. 깨끗한 영혼을 다해하시기 원하기도 엽나이다. 아버지의 빛과 사랑으로 온전함으로 영광 드리며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 충만함을 다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온전함으로 빛과 사랑으로 영광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기도 엽나이다. 아버지의 우리 아버지의 주신 우리의 사랑으로 마음의 영혼들이 편하되기를 원하기도 엽나이다. 얼마나 많은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지요 얼마나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지요 아버지의 내 진리의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교멸했더이다. 아버님 말씀만 들었고 내가 직행하지 못했더이다. 너를 죽어지지 못했나이다. 나도 같이 지지 못했나이다. 너희가 안다는 것을 통하여 상대를 취해갈 수가 있다. 너희가 안다는 것을 통하여 상대를 위해 저것밖에 안되나. 이런 교멸한 마음이 있었다. 용서여 주시기 원하기도 엽나이다. 주님은 날 위해 치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너도 죽으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주님의 죽으신 분 아버지 못했냐고 죽으셨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소서 내가 입구니면서 내가 죽지 못했나이다. 아버지의 상대에 대해서 아버지의 운욕을 잘 못했나이다. 아버지의 상대가 잘못하며 죄정을 잘못하며 내 마음이 판정점자가 있었더이다. 용서여 주시기 원하기도 엽나이다. 겸안한 마음을 용서여 주시기 원하기도 엽나이다. 성결한다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기도 엽나이다. 젤리 말씀에는 모든 것들이 생명과 능력이었나이다. 그 젤리 말씀 내게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런데 내가 머리는 얼마나 알며 먹자님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했습니다. 먹자님은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먹자님을 닮아가지 못했나이다. 아버지 먹자님은 네 게라고 말씀했는데 도물에 가라고 말씀했는데 아버지 그 길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큰 거였는데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나를 괴롭혀 견들고 이상한 말을 할 때 아버지 용서하고 사랑을 했지만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한 나이다. 피했습니다. 안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 단계를 통과할 수 있겠나이까 어찌 이제 내 영혼이 잘 될 수가 있겠나이까 주여 주로 뜬 말씀을 기옵나 이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여 내가 변화되어서 안단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내 아버지에 감사를 드렸나이다. 내가 아버지에 대한 남편으로 기도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미래를 되어서 남편에게 어떤 손을 베풀었고 어떤 사랑을 베풀었으며 어떻게 했는가 털어보게 하시기는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내 영혼이 먼저 잘된 자가 되며 본사가 잘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남편에게 답답했고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남님 내 생활이 아버지 어렵고 내 가정이 어려운 것은 남편 자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나이다. 내가 진리안을 산단다 하면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고 내가 충만한 것이고 남편도 물 받으며 남편도 생활을 달려갈 수가 있나이다. 아버지 내가 먼저 나 잘 지지 못했나이다. 내가 구문에 떠이다. 아버지 제 번호 사시건 자라고 한단자가 되기도 하시고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 취업시기는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내 아버지 남님 이제는 내가 큰 맘 되기로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작은 남의 맘이었나이다. 내 아버지 작은 내 맘이었나이다. 내 아버지 내 진리 가운데 온 잘하지 못했나이다. 내 맘이 불편했나이다. 아버지 내 불편할 것이 무엇이겠나이다.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면 모든 걸 되어지는데 불편한 맘이 있었던 거 용서하지 없으니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복지 못한 거 용서하지 없으니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자식이도 그랬습니다. 자식이도 그랬습니다. 남편이도 그랬습니다. 더 큰 맘 되지 못했나이다. 모든 걸 품지 못했나이다. 사랑하지 못했나이다. 내 아버지 답답했나이다. 어째 저밖에 되지 못할까. 그 제 말씀을 들었는데 어째 저렇게 갈까. 어째 아버지 진란에 열심히 가지 못할까. 이 종복된 복음에 있는데 하며 답답했나이다. 아버지가 나를 보고 답답하실 것인 나이다. 흘리지 말거라. 따라 흘리지 말거라. 사랑하라 부모라 말씀했는데 온전하지 못한 내 모습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내가 어떤 삶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 삶을 이룰 때 어떤 마음을 대할까요.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따르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내가 참고 기다리며 아버지께서 원하기도 하는 것을 하나가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달려들고 아버지 나에게 암혈하는 삶만 사랑스럽고 계획이 여기었으니 나이다. 용서해주시길 원하기도 하니 나이다. 아버지 나에게 힘들게 하고 아버지 나를 안 드는 사람들 왜 저를까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 부모가니도 자칫도가도 생각에 내가 난 자칫도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에 더 상관한 사랑을 담당기를 어서 영광만 돌릴 수 있도록 또 오시고 더 좋은 정글를 향하여 달라고 또 달려가므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기도 하니 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통해 자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기도 하니 나이다. 우리는 성결복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법된 복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을 듣고 있었는지요. 그러나 여전히 나는 사랑하지 못했나이다. 여전히 판단정자였나이다.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용서해주시길 원하기도 하니 나이다. 아버지나 불편하고 원망하고 이런 마음들 왜 그럴까 하고 답답한 것들 상대가 나를 답답한 걸 생각하지 못하며 나는 상대를 답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른 아버지나 불편한 마음들을 복귀하여 할 수 없으긴 원하기도 하니 나이다.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충만하고 행복했는지요. 최위를 만날 때 어쩌라고 말씀했습니까. 최위를 만날 때 불편하고 원망하고 속상해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배엄단이 왜 이렇게 받음과 여배엄단이 어떻게 아버지나 같은 개인세연에 된가를 돌아옵니다. 여배엄단이 아버지 아니면 그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편했습니다. 이를 봤을 때 마찬가지였나이다. 내 아버지나가 아버지나가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한다는 날짜라도 내 맘에 답답한 것이 무신개로 생각하며 진정으로 아버지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도 하시고 편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 없으긴 원하기도 하니 나이다. 진리가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내 안에 있고 진리가 아버지 말씀 안에 있고 진리가 보다며 책장 안에 있으며 전개의 책장 안에 있으며 아버지나 지신을 틀리며 어디에 오는 곳에 있는데 아버지 820, 882번을 틀리며 아버지 목자의 말씀을 나옵니다. 내 아버지나 우리의 계획에 아버지 믿는 곳마다 목자의 말씀을 나옵니다. 이하가 죄 아버지 목자의 말씀을 듣는 영혼들 전세계들이 아버지의 교육자리에 접시키려는 하나의 기도를 엽니다. 아버지나 9가지 아버지나 우리가 판세계에 따라가지 못한 9가지 이유들 아버지나 팔복의 말씀 사랑자의 말씀 의아 진리의 말씀 아버지나 영혼의 교육을 통하여 신의 말씀들 겨져보기 하여 접시키려는 하나의 기도를 엽니다. 성명의 말씀을 통하여 들었고 아버지나 지금은 아버지의 욕기의 말씀을 통하여 엘리바스와 아버지나 외국어 아버지나 변론과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모습을 얼마나 많이 발견한지여 아버지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말씀 전부 여지없어 손 들고 엽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접시키려는 하나하며 죄별로 사회에 치자 사는 도시가 아름다운 저희 모두가 되기도 하시고 빛과 사랑을 충만하므로 영광만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키려는 하나의 기도를 엽니다. 지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접시키려는 하나의 기도를 엽니다. 죄별로 사회에 접시키려는 하나의 기도를 엽니다. 지여 정결하고 깨끗한 영혼들이 되기도 하시고 빛과 사랑으로 충만한 영혼들이 되어서 정결을 한답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시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게 조금 더 욕도 없는 저희 모두가 되기도 하 접시키려는 하나의 기도를 엽니다. 마음의 영혼들에게 성결의 복음을 드리는 영혼들에게 걱정의 말씀을 듣는 영혼들에게 불평과 엉망이 끝나게 해야 접시키려는 하나의 기도를 엽니다. 감사의 재산을 지내게 하신다 되기도 하시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아버님 내가 충만하지 못할 때 왜 이런 거 아버님 내가 충만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런 문제가 없는가 돌아오며 더 감사하게 하자 접시키고 그 연단을 통하여 영정의 사랑을 끼워치며 아버지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키는 하나의 기도를 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아버지 너에게 영원한 것으로 계신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욱은 한 것으로 달려갑니다. 내 아버지 목자 따라갑니다.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사랑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유아를 이하여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진리의 말씀이 나를 차갑게 하며 진리의 말씀이 내게 아버지의 친정한 아버지 원하는 기뻐함적인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키고 빛과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키는 하나의 기도를 엽니다. 할렐루야 마음만의 여러분들은 성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기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며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키는 하나의 기도를 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 영광 받을 수 없으시키는 하나의 기도를 엽니다. 찬양부음주의 130장 올리겠습니다. 세상도 원수도 세상도 원수도 그 어떤 누구라도 우리들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없으리라 우리의 왕 예수 그 강한 이름으로 우리들과 함께 나리라 주님 우리의 왕 예수 그 강한 이름으로 우리의 왕 예수 그 강한 이름으로 우리의 왕 예수 그 강한 이름으로 강한 이름으로 우리의 왕 예수 그 강한 이름으로 우리의 왕 예수 그 강한 이름으로 우리의 왕 예수 그 강한 이름으로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언제나 전통을 다 지지 전통을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의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셔서 성령의 뜻과 흥미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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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충만계에 얻어서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언제나 전통을 다 지지 전통을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의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셔서 성령의 뜨거운 흥미로운 오늘도 충만계에 얻어서 성령과 태양에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성령의 하소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여 성령의 의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셔서 오늘도 내리어 주셔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태우사 성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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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길로 태우사 오늘도 주님의 성령이 뜨고 불평해져서 오늘도 주님의 성령의 불 귀한 성령을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성령의 불평해져서 이 세상에 어디지 성령의 불평해져서 이 세상에 어디지 성령의 불평해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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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평해 아멘 아버지를 사랑하는 영혼들이 아버지를 만난다고 말씀했나이다 이 시간 만나고 책임 되기로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주여 성령의 충만을 받을 자오다 성령의 불로버려 충만을 받을 자아 성령의 감자가 충만을 받을 자아다 불가증이 됐나 오랫가여 저수기 원하기도 아버지를 사랑하므로 성령을 또 성령을 충만하고 찻사는 건 제이마기를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버지의 사랑을 채운 내 감자가 되기도 하 저수기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불로 불로 역사여 저수기 원하여 성령의 감자가 충만을 받게 하옵나이다 뜨거워지게 하옵나 성령의 감자가 충만을 받을 자아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자아다 능력과 은혜의 사랑을 마기로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며 덕덕 아버지의 내녀던 첫사랑을 찾게 하옵나이다 역시 세상을 깨뜨려 버리게 하옵나이다 진리안의 영광을 드리며 성령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자아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자아다 불가증이 됐나 오랫가여 저수기 원하며 은혜의 능력이 마기로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성령의 감자가 충만하므로 너를 불태운 자가 되기도 하옵나이다 아버지 목자의 권력을 증가하며 더욱더 뜨거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진리안의 시간 만나고 책임 되기를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성령의 불러보내고 충만을 받을 자아다 성령의 감자가 충만을 받을 자아다 뜨거운 자가 되기도 하시고 온전한 자가 되기도 하시고 불가증이 됐나 오랫가여 아버지의 충만하므로 아버지의 나를 용서하시기 원하기도 하시고 더욱더 불가증이 된 능력을 가시고 성령의 불태움을 받을 자아다 뜨거운 자가 되기도 하옵나이다 더욱더 불태움을 용서하옵나이다 더욱더 불태운 자가 되기도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광들의 아름답게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감당과 충만을 받을 자아다 은혜와 사랑을 다하였어요다 더욱더 아버지의 사랑을 매사하며 달려가는 곳에 영광을 만져를 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로부터 제아 명절하게 하시고 불가증이 도와줄 때 능력이 마기하십니다 뜨거운 자가 되기도 하옵나이다 성령의 감당과 충만을 받게 접수기 원하기도 하옵나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으로 영광 영광을 돌리며 안타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지여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감당과 충만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버지의 기도의 능력을 내 가슴 받게 기도하시고 은혜의 사랑을 담당격사 접수기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선언자가 임하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버지의 밝은 영광을 억사할 수 없으시기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영광 겨울 유흑과 아버지의 나아 겨울 마지막 땅을 들어보며 아버지의 날마다 성령의 눈을 받으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다가 충만함을 허락할 수 없으시기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성령의 감당과 충만해 보다 아버지의 자산행 충만하며 우리 주민 체리미 주민을 맞게 합당한 자가 되겠다 접수기는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이 마기로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껴 기도함으로 달려가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기도 하옵나 아버지의 사랑함으로 뇌고몸과 망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황압뇌우증을 깨하여 접수기 아버지의 진역사에 접수기는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버지의 진역사 쏘서 성령의 불로 불로 인적 구갈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지게 하옵나 접수기는 원하여 능력이 마여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버지의 능력이 복합하여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상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접수기는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불가성에 전혀 활약하옵나 동의하시기 원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기도 하옵나 성령 충만해 보다 성령 충만을 받을 자오다 성령 충만을 받으며 성령의 감당과 충만을 받을 자오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접수기는 원하기도 하옵나 세인과 생명 활약하여 creating 접수기는 원하기도 하옵나 아버지를 사랑하옵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풀리받이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정원하디어 성령의 아버지의 감당과 충만을 받을 자顯사 접수기 원하기도 하옵나 성령 충만함으로 다해 접수기 원하기도 하옵나 아멘 성령 아버님 능력과 사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기를 말하옵나 내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믿고 순정하므로 아무도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받으려 하자 성령 충만을 받으려 하자 체명절을 받으며 더욱더 질운 자가 되기도 하시고 은혜과의 나아간 자가 되기도 하 주시옵소서 은혜와 눈덩이마며 아버지의 사랑이 마귀야 순발되기도 하여 믿고 순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러불려 하자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은 내 마음을 채워 나갈 때마다 은혜와 빛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치 없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받으며 내가 아버지의 체리말씀으로 순정할 때마다 세임을 지어낸 것입니다 성령을 기쁘게 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러불려 하자 이어 따라게 성령의 불사력이 임하게 하자 되기도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임하며 날마다 달려간 곳에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자 되기도 하시옵소서 성령의 감자가 충만을 받으려 하자 능력과 사랑에 충만을 충만하므로 영정경과의 불사력이 이때로 도와주시옵소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곳마다 은혜와 능력이 임하며 함께해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임하며 더욱더 아바되며 영광돌리시옵소서 이때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들 군대간 모두 형통께 할 수 있고 아바되며 영광돌리시옵소서 더욱더 깨름덕에 달려는 견딜 되기도 하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임하며 나의 시티가 능력과 은혜와 사랑에 충만 충만하므로 더여 접시기나 원하기 돌아올리며 너만리시옵소서 이때로 잘 빛이 빠져나 빛이 왜 번을 그리스마 아버지 역사에 그리스마 아블도 연기 우리 영광도 그리스마 겠 رأى 러시겠습니다. 여깄다. 이러다. 지금 아버님의 아침 아버님의 기도 요청을 합니다. 방 아버님의 일진의 순도 딸 아버님의 아버님의 김호빈 육결됐답니다. 담도 비로 인하여 수술했지만 한 달 가운데 재정자가 됩니다. 어젯밉은 새로 일진이 있습니다. 아버님 담도 끝에 쯤 언진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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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결됐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아이 아버님여 수고하시고 깨끗이 말까요 수고하시고 죽으시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아멘아 주님 아버지 응답하소서 저희들끝끝끝끝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여 그동안 기뻐감사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수줄 아블뇨 자유에서 회복되기로 목돼있고 뒷바퀴를 원합니다. 무릎 건조력 아블뇨 다리옥장정 아블뇨 좌측만 어깨에 걸립니다. 허리옥 좌측했습니다. 아블뇨 아블뇨 눈마티스 아블뇨 체로받게 하신 바르게도 하시고 아블뇨 발걸어 체로받게 하신 바르게도 힘이 없나이다. 교라옥 구조들고 그러지게 하신 바르게도 하시고 아블뇨 구월이 없나며 아블뇨 아이들어 아블뇨 아블뇨 친한 복댕이로 만난 노안 아블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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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렬 국댕이로 마늘 아델다 난종 치료받기로 원합니다. 힘은 치받기로 원하며 치매 치료받으며 경계에 치료받으며 zych은요 아블뇨 아블뇨 치료받으며 기부하부 저희는 요추 지리한 아블뇨 비교가름자에 떠피며 아블뇨 cuid하는А버 아블뇨 기간질렛아 비치할 만한 성령의 성령으로 띵받고 격리할 만한 성령의 성령으로 성령의 부로로 성령의 부로로 성령의 부로로 성령으로 아버지 이 아들 간구하고 있는 남에게 사이다 아버지 이 아들이 단구하고 있는 남에게 강구하고 있는 남에게 사이다 아버지 이 아들 간reto 이쪽으로 하느님의 깨트리만 하여 손님의 마음을 감정의 영혼을 충만하옵니다. 성적의 아부담없을 아우니 깨뜨려 버리게 오나 기도해 오나 기도해 오나 기도해 오나 신의 시간 신의 욕사에 접수여서 하느님의 사랑 아버지의 담아 말과 되기도 하시고 마음의 편하게 되기도 하시고 젊은 일과 되기도 하시고 믿음을 속상하게 하시고 불가격적인 능력을 해줘시기를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성령의 불신을 막이 로나기도 하옵나이다 성령 충만을 보게 하시기 바라기도 하시고 빛을 바라기 하시고 엄명 철저히 능력을 해봐시고 성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서로는 성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흔적 일종의 숲사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젊은 일종의 신의 교육체소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나 скоро 선정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신령과 지 좋게 해보며 성명서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늘 만나 찾갈 수 있도록 하시고 마음의 참 만족으로 가주하옵소서 하시기 바라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믿음의 가정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 믿는 온과 자기 가족의 복만을 지지로다 해 executives 하시기 바라기도 하시고 해춘는 악의 아춘바 되기도 하시고 참모, 강릉, 개혁사, 숭받는게 도와주시고 현재 세상 그 길은 남의 아들 군대의 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동하고 아버지의 송사 문자에게 도와주시고 역룡까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좋은 장면 인도하여 적시고 사업들도 아버님의 축복받게 뜨거운 마음의 숨도 음도받게 적시기를 원하여 귀를 영달이다. 아버지의 장막끝도 아버지의 일도 아버지의 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혼자 같은 말을 이루게 하시고 정중심에 맹하게 됩며 대표님의 중도 꿈께 이어 적시고 저녁으로 좋은 장면 사업들 인도받게 원하여 귀를 영달이다. 골프 영국을 사업들 잘 돌아가게 하시길 바라게도 하시고 복지사 1급 시험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뢰의 국력 신뢰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민등록 참석하며 말씀은 규정받감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어수게 원하여 귀를 영달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마음의 영혼의 력이 있나이다. 마음의 성답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목자님의 기도를 떠오르고 치료받고 응답받으며 불가죄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 능력이 임하며 아버님의 교구도 부흥되기도 하시고 기관도 부흥되어 온갖을 돌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변화가 정말 일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게도 기도를 영달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는 가운데 함께 하여 주어수서 감사하며 우리 주의 수급대 이름으로 그 다음 나이다. 태산을 넘어 헝고게 가도 찬양 울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헝고게 가도 빛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길 바라게도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한참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길 바라게도 빛이 되시길 바라게도 빛이 되시길 바라게도 빛이 되시길 바라게도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내 힘차게 부르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황명한 그 빛마음에 다닐 영광한 전도를 바라오고 할렐루야 내 힘차게 부르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내 힘차게 부르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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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을 영원들에게 더 밝은 빛 가운데 주의 삶의 소망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고소 밝게 하소서 이 세상을 오랏다 주 뜻을 못받고 내 몸이 들지없을 때 주의 삶의 소망을 넘치게 하소서 찬성과 469장 1절과 마지막절 올리신 다음에 사랑하는 목자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마음을 닿아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가네 사랑하는 당님이 너무 좋아하는 찬양들을 울립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더 좋은 정의를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그곳에서 우기를 채워주신 사랑하는 당의 당님 생간생금 경험을 갈지 없으시고 어석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오늘의 쌓인자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참된 평강 , tre- higher, higher, higher 이런 놀라운 모든 영혼의 세상을 alloy한 목자님 목자가 흑으십니다 사랑하는 사랑'段의 가르침을 찾아서 노세요 센터와 거룩한 사랑으로 온 여러분의 마지막 전체를 넉넉게 다루시며 내 영혼에 그 사랑의 불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하는 당의자님의 예수 그대합니다 아버지 문화 사랑 감사합니다 너무나 저의 있던 찬양을 아버지 옆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당의자님 태산을 넘어서 한국에 간다 할지라도 빛 가운데 달려왔습니다 아무리 캄캄한 것이 있다는 날지라도 아버지 가시는 빛을 향한 걸 달려가므로 우리의 길을 대고 생명된 아버지의 예수 그대를 충고하며 아름답게 그 길을 가셨나이다 사랑하는 목자님의 아버지의 성결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편화되기 위해서 이처럼 달려왔는 나이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해안 바다로 달려갈 때 때로는 폭락이 일어날 때가 있었고 때로는 얼음이 있을 때가 있었고 걱정, 그심이 있을 때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오직 한 명배로 달려가는 산할 목자님을 따라 우리는 최근까지 달려왔는 나이다 아버지가 들어올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목자님의 가슴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에 우리는 만민의 영혼들의 전원가고 있어 하니 만민의 모든 영혼들에게 소망과 사랑으로 한다 경감 드리며 빛 가운데와 사랑으로 영광만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밝은 빛 가운데 온전함으로 영광 돌려들며 창면 가운데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이며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60년 꼭 말씀을 풀으시어서 우리가 겪을 나가지 않도록 도우시이며 창설이로부터 개척이로까지 중요한 분야별 말씀하셨나이다 아버지요 만민교회 개척 때 40년 전에 말씀을 받았던 말씀들 그 말씀들을 지금 들어도 하원의 꽃송이 같은 말씀이여 생명의 말씀이여 능력의 말씀이었나이다 이 한 말씀을 통하여 개척이 깨닫는 것마다 우리 영혼이 온전함으로 변해되는 소유들이 될 수 있도록 다주옵소기나 하나 기도를 엽나이다 어디에서 이런 말씀을 들어볼 수 있고 어디에서 이런 말씀을 개척이 수가 있어버릴까 없나야 생명의 목자님 눈물로 강구함으로 멀어 이런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없나야 창문가 된다며 빛 가운데 인다며 압낙경관 들을 수 있는 그 같은 귀한 말씀을 추억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님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구나 아버님 생명되어 달려가겠나이다 내가 편화되어서 아름다운 영혼이 되겠나이다 그러며 고백하며 우리 영혼들이 아버지의 뜨겁김치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님으로 모두 하나님의 온화 기뻐함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리 좀 어떠한 저희들을 볼 수가 있었나이다 내 아버지 아님으로 모두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아버지 아님으로 어떤 말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기억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는 워낙 그들이없나이다 어떤 분은 아버지 아님으로 사시다가 미국 교회에서 아버지 아님으로 서울로 가겠다 할 때 아무거나 가지 말고 이제는 우리 아버지 아님으로 계시는 그 교회를 말하고 말씀하시며 하느님께서 주신교니까 그곳에 가라고 말씀하셔서 아버지 아님으로 우리 아버지 아님으로 집사님은 만민교를 찾아오셨습니다 만민교를 찾아와서 아버지 아님으로 우리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통하여 깨우쩍 깨달으며 너무 좋았어 당의점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너무나 감사해서 다생하시고 다생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세세히 가르쳐 주신 그 모습에 참으로 고맙고 감사했다는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해달라 최근까지 달려가며 아버지 아님의 신문을 전달하며 아버지 아님의 열심히 열심히 날려가며 지금 나이가 83살이 되었지만 당의 환자기를 하루에 7번을 받아가면서 건강하며 천국의 소망 속에 살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아버지 아님으로 우리 많은 영혼들이 여기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옛날이다 아버지 아님의 이 창화 집사님과 이 창화 집사님 같은 이론들이 아버지 영예인 나이다 우리 마음의 영혼들이 더욱더 아버지 아님의 목적의 말씀을 끼워주시기 기다리며 편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고 태양의 말씀을 통하여 끼어져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영광도를 성현 저의 모의 어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기한 말씀이 우리 안에 아버지 아님의 끼워주시기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기도를 없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또 우리 모두가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한 저희 모두가 되기도 할 수 없으니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왜 위에서 그대가 우리의 구수제가 되는가 아버님의 십자가의 도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가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며 주님만이 우리의 구수제가 된다고 아버님의 주님의 기한 말씀이 전세계 영혼들의 겨울을 깨닫게 하옵나이다 아버님의 사람의 본자에게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고 아버님의 사람의 사람의 죄를 증거하지 아버님의 죄를 사본받지 아버님의 찬성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며 사람의 사람의 죄를 나부되면 되어서 갈 수 있다고 말씀했나이다 그런데 사람 모두가 원죄가 있기 때문에 다 죄인이라 죄인이 없는 사람의 아버지는요 그 사람의 죄를 태우서가야 된다고 말씀했나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의 사범죄도 온죄도 없는 그룹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태우서갈 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했나이다 힘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했나이다 주가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감동이 되었나이다 아버님의 이름이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되었나이다 창원의 말씀을 해낸 저희들 이제는 아버지의 성결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님의 팔을 하시고 아버님의 행하라 말씀하시며 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지키라 말씀했는데 우리는 아버지의 열심히 달라고 또 달려갔다는 날짜라도 아버님의 적당하게 신앙성을 했습니다 아버님 내가 어떻게 들으리라 말씀하시며 아버님 내가 어떻게 들으리라 실어서 결혼하고 다투고 싸웠나이다 그리고 힘들으며 아버님여 이것은 안이 된다 또 아버님 내가 내가 원한 대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원한 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님 또 깊은 당에 데려가지 못했나이다 아버님 예술의 박성 같은 아버님의 치료반 예술의 박성 같은 이런 영혼들이었던 영혼들이었나이다 별병을 원망했나이다 그 아늠하고 세상을 좋아했나이다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당장이며 눈물로 권고하며 눈물로 또 기도하시고 아버님 몸에 공유와 받으며 공기를 채우기 위해서 아버님께서 아버님여 열게 친누의 팔을 받아가면서 아버님의 그도하고 권고하며 지금은 그 영혼들을 더 아름답게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은 아버님 그곳에 계신 나이다 내 아버님 당장이며 통하여 영광받게 합당하신 아버님 당장이며 통하여 영광받을 수 없게 나오나 하며 아버님 만나 지금까지 오직 한 명과 애만 순정했나이다 말씀 속에 살아가며 그 말씀대로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아버님께서 진역사에서 제창자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고 마음껏 성결의 복음을 증가하게 하셨나이다 이 복된 복음을 통하여 영혼들이 변화되었고 생물을 얻었고 청물로 천굴로 달려가신 영혼들이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아버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환두되게 아름다게 살 수 있었고 아버님의 사람에 살 수 있었나이다 당장이며 아버님의 아버님의 같이 어려움 속에 있단다 할 줄에도 우리 마음의 영혼들은 이처럼 아버님의 목자를 사랑하므로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있는 나이다 사랑하는 목자님 힘과 능력을 내어씨고 능력과 사랑을 내어씨서 우리 아버님의 원하는 기뻐하는 아름다운 아버님의 선의 열매 아버님의 선의 대반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먹자님 공기가 풍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여 그들이없나이다 그래서 아버님의 선의 대반전으로 역사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기뻐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여 그들이없나이다 아버님의 당의자님 말씀에 전세계 영혼들에게 아버님의 책자를 통하여 신문을 통하여 방송을 통하여 증거될 때 영혼들이 아버님의 갈리반 영혼들이 겨져보고 기다려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버님 물과 성녀를 거듭나게 하숨다 되기도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아름다운 천구를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여 그들이없나이다 마음의 영혼들은 더 깊은 손을 향하여 달리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먹자님의 사랑 가운데 펴려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먹자님의 이 말씀이 참만한 땅 끝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먹자님의 꿈능이 참만한 땅 끝까지 증거되어서 체로받고 답받으며 살아계신 나무들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여 그들이없나이다 사랑을 먹자며 손상을 통하여 별같은 놀라운 역사가 증거될 역사가 아름다운 역사가 언제나 기름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여 그들이없나이다 별같은 너 아버님의 사랑으로 축복을 역사하시기에는 원하여 그들이없나이다 내 아버님마다 때마다 아버님께서 친히 역사하시옵나이다 아버님께서 사랑 부족을 역사하시기 바라기도 하시고 불가능이 없는 놀라운 믿음으로 체로받고 답받게 하신 바라기도 하시고 아버님께서 주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순정한 영혼마다 영혼이 잘되고 품사가 잘되고 깨끗하게 잘 간 영혼들이 되며 영혼이 잘되어서 무릎부터 발까지 큰 건을 뿐 아니라 영혼이 잘되어서 타려가도 나가도 확받는 영혼들이 없으며 아버님 말씀 덕에 살수 있는 영혼들마다 축복을 역사하시옵나이다 아버님 말씀하시옵나이다 할 수 있거나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도 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이 말씀에 순정한 당장면 불가능을 건넘게 하고 없는 것뿐이냐를 읽게 하시며 아버님의 사랑 가운데 아버님의 천국의 아름다움을 일당에 펼쳐주셨나이다 천국을 본듯이 만든 시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하셨나이다 우리의 기도와 금고가 응답과 축복으로 받아내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했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영혼뿐 아니라 전생인들이 보고들고 끼워쳐서 안다운 천국 세 사람을 소망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에 원하나 그들을 넘나이다 지어 지어버린다고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님의 죄를 벌었으며 아버님 말씀대로 순정하여 우리가 아버지 원하는 아름다운 영혼의 사람이오 영혼의 석한 아버님 영혼의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했나이다 그래서 생각에 아버지도 않고 아버님 우리 모습에 아버지도 않고 행함에 아버지를 닮아 하나님의 원하는 참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나이다 그래서 아버님 성계료보험을 충고하며 외치는 당의자님의 견말씀이 우리 영혼들이 이제는 성계료보험에 얼마나 충격을 겪어봅니다 어려운 것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달리고 또 달리고 있사오니 평생 하나님의 산을 빛불으시어서 마음과 아버지의 선하가 잡히는 온전한 뜻을 이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에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전세계연들의 참된 군의 방주하옵네 아버님 성계료보험 안에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에 변화성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에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당의자님의 기도가 영혼들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면 응답이 되기도 하 주옵소서에 원하기도 하옵나 무엇보다도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에 도와주시옵소서에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우리 목자님 제 찬제군의 팬풀이가 이어서 아버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불간이 없는 놀라운 믿음을 갖고 아버님 믿음을 갖고 강구하는 영혼마다 부재간다 할지라도 목자님 믿음으로 영혼들에게 소망과 사랑을 가르쳐고 축복하옵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스스로도 믿음을 갖는 자기들도 기도하시고 육신한 사람을 깨뜨버리고 억제의 권능안에 기도받고 강구할 때마다 응답하는 인망이어서 안단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에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목자님 성 아름다운 성 아름다운 삶을 향하여 달래간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에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성령 안에서 안답게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에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마음면을 이끌어 가신 옥자님 행강등을 위하셔서 세상까지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에 원하며 그곳에서 아름다운 여체의 창대원이 펜프레가 되어서 마음껏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 세계의 영혼들을 세상까지 인도하게 조금 더 부족되며 앞도록 도와주시옵소서에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끝없는 사랑을 하느님의 현상을 펼쳐주시옵소서에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버지 만나 지금까지 아직 48년의 모든 삶에 아버지께 영광만 졸려옵나이다 아버지를 만난 만민께로 격쳐간 제 40년의 모든 시간이 아버지 먹으러 맛있는 아버지께 영광만 졸리셨나이다 이제 아버지의 영광의 부활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에 원하며 제 이름의 주님 앞에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며 주님 밖에 합당한 영혼들로 인도하게 하시옵소서에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신랑이라다 외칠 때 춤추면 찬양하며 아무런 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만민을 이끌어 낸다 조금 더 부족됨이 없는 우리 목자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에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생명의 맞선을 펼쳐 받으며 전하시옵나이다 우리에게 손수건을 통하여 할아버지의 권능을 나타내보시옵나이다 지금도 아버지의 기도를 통하여 축복의 길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무한무한 영광도를 기하시고 별같은 성령 안에서 축복과 은행 안에서 영광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에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우리가 예수 그대를 믿는 것은 아버지님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을 축복받고 건강만을 기회에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아버지 우리의 목적은 새 사람을 가는 것이오 우리의 목적은 천국인 것이다 천국을 본 도시에 만든 듯이 아르키던 계목자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새 사람의 소망이 넘치며 천국의 소망이 넘치게 여쭈옵소서에 거룩한 글자의 영상 앞에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에 빛과 소금 앞에 아버지님의 빛과 소금 앞에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에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아버지의 변화가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권능 안에 붙들고 계시옵나니 역적의 권능 안에 붙들고 계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넘치고 넘쳐서 아름다운 열매로 온전한 열매로 마음의 노가 새 산을 가져가는데 조금 더 부족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에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큰 풍랑을 만난 나이다 그러나 내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온전한 번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의 뜻 가운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에 원하기도 하옵나 평생한 해와의 사랑으로 영광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에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마음껏도 깨버댓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접시옵소서에 원하기도 하옵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결의 복음 되기도 하 주옵소서에 원하기도 하옵나 사랑하는 목자님의 아버지의 지구 강구했던 성결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시고 새삼의 소망이 넘치는 영혼들로 변화되고 우리 마음의 성결되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에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고요한 바다로 고요한 바다로 찬양을 올립니다 고요한 바다로 고요한 바다로 아름다운 새삼을 향하여서 멋있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뼈를 풍락인단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모두 믿고 잊히고 사랑의 복장에 생명을 들이는 시간이 있고 백임의 아름다운 거리를 잃도하고 있습니다 뼈는 소평이 있었고 뼈 풍락이 있었고 얼음이 있었지만 마음이 넘는 새삼을 달려갑니다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힘차게 달려갑니다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내와 사랑으로 백임을 통하여 우리를 잃도할 것입니다 얼마나 큰 물결이 일어났는지요 얼마나 풍풍락이 일어났는지요 그는 우리 마음이 오는 잘 견뎌고 승리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파탄된 것 같지만 돌코 파탄되지 않았습니다 사토장관 같지만 돌코 자척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승리하고 또 승리가 했습니다 더 빨리 가는 길가 되었고 우리 나탐이 벌어잡고 성결한 영혼들로 암백에 나갑니다 할렐루야 내 법적 은심을 내 법적 은심을 내 법적 은심을 영혼을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도 돌아가 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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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을 공감해 어디 아무튼 절을 만행하는 죄인으로 통하여 목적을 가는 길을 안타게 되며 우리를 세상까지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분으로 모든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법적 은심을 내 법적 은심을 주님의 주님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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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등하신 나의 하나님 찬양을 올리신 다음에 백미를 위해서 그다하시고 은사체배를 위해서 그다하며 이제 선언을 통하여 어떤 놀라운 곳에 나타나는지 우리를 기대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꾼들 멋있게 아름답게 이 만민호를 세상까지 살인도하며 아무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멋있게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 잘 해주시고 아면 잘하실 것이죠 기도를 주겠습니다 천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천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늦지 못하신 일 전혀 없는 늦지 못하신 일 신을 처음에 오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맘에 꼭자 되신 나여 모든 걸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는 모든 기도와 등과한 생각도 아버지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룹시며 불가능 없는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 맘으로가 새 삶에 달려갈 수 있도록 소화지옵소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이 일으키신 나의 영원 이 길이 자 아무도 없네 모든 것만 이 자여 이 길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날 주의 날 주의 날 주의 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리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리 없네 주여 평등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리 없나이다 오직 한 명가로 숙여가는 백년을 통하여 마음껏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만민의 선장이 되신 우리 아버지 만민의 선장이 되어서 만민을 이끌고 가신 내 아버지 능력과 나의 사랑으로 역사 생명 성능을 충만하므로 모든 사람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님 당장 믿게 하시고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 내 아버지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능치 못할 리 없는 아버지를 의지하며 달리가는 택님을 통하여 만민의 오는 새 사람이라고 달려가며 2000년 아버지님 2022년 아버지님의 축복과 은혜의 사랑으로 영광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만민의 믿음을 안그릇게 달려가는 저희들 대고 응답의 열매로 축복의 열매로 아름답게 열매맵게 추억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님의 만민의 선장 되신 아버지 하나님 목자를 통하여 놀라운 고능을 역사하셨나이다 이제는 아버지의 백념을 통하여 선상을 당한 놀라운 고능의 역사를 통하여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역사한 길을 풍부하자고 만진 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알렐루야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끝없는 아름다운 현상을 역사하시어서 맘민의 하나님께서 축복의 은혜를 다해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한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의 끝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롭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만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말씀을 눈치하고 달려갑니다 목자의 고능을 바라보면 침만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힘주시고 능력 추척시기 바랍니다 그 고작은 그 고작은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의 열매로 축복의 열매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요 사랑하는 목자에게 주신 아버지의 고능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신 놀라운 고능을 믿습니다 선정을 통하여 그 놀라운 고능의 역사를 믿나이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는요 올 때 은사지패에 다음 주에 있을 아버지의 금요일을 찾았다 있을 은사지패를 통하여 불같은 성령 안에서 마음껏 열매맥게 접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리를 살리시고 불가능을 가능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간 제 아버지의 목자님을 통하여 이 만민으로 또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역사하셨나이다 어둠비를 멈추게 하시고 어두워 비가 와야 될 곳은 비가 오게 하신 바다 기도하시고 잠잘 때가 내리고 놀라운 역사를 이어었나이다 할렐루야 영광받으시옵시길 원하기도 올렸나이다 아버지요 당장에 안 계신 2018년, 2019년 아버지 그 같은 스토레를 아버지께 마음껏 영광을 돌렸나이다 영광 영광 돌렸습니다 이제 서로 아버지의 코로나에 이어서 출연하지 못한 아버지의 인연이 났고 이제 3년째 아버지님의 수론회 8월 달에 올려주십니다 내 아버지 불같은 아버지의 성냥하는 마음껏 역사가 나타내봅니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기도 올렸나이다 마음껏 뜻과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능력을 해가신 바다 기도하시고 아멘가루 순정함으로 말미암아 영광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기도 올렸나이다 우리는 고능을 보고 최정적의 고능을 보며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목적의 고능을 보고 충만하고 달려왔는 나이다 그 같은 놀라운 고능을 당뇨에 통하여 역사가 되어주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뜨겁게 역사에 접시기 원하기도 올렸나이다 홀로부터 능력과 사랑의 측면함으로 불같은 놀라운 고능으로 불같은 아버지의 선정을 통하여 믿음에 행군하며 세상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기도 올렸나이다 아버지의 큰 폭랑이 일어났다 한 달 지라도 이 폭랑이 일어나여 더 빨리 가게 하시고 겨루고 낯댔던 우리 마음들 이제는 용사와 사랑으로 겨루고 낯댔던 저희들 이제는 성계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전진전진하게 하여 접시기 원하기도 올렸나이다 작정한 찬양을 통하여서 명령분들의 불새를 내릴 수 있도록 감사를 드리며 충만하고 무락할 수 있도록 감사를 드린 나이다 오늘도 아버지의 교육의 기도를 통하여 제발 공답밖의 아스가 풀려옥사신 아버지의 감사와 영광한 찬성을 다급니다 택님을 통하여 불가도 성냥 안에서 충만하게 하신 바다에 기도하시고 놀라운 권능 안에 준비하는 영웅마다 아버지의 택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 영광 받으시기 원하기도 올렸나이다 목자님께 영광을 드리기 원하기도 올렸나이다 주님께 영광을 드리기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영광을 드리기 원하나이다 목자로만 하신 아버지의 영광 때문에 목자를 보고 살았고 목자를 보고 그 권능을 끌어내렸나이다 이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기도 올렸나이다 저 높은 곳으로 바라봅니다 오직 침입을 바라봅니다 십자가 달리는 침입을 바라봅니다 날 구원하시고 생명 가운데 있는 나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눈물에 근거하는 목자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대형님을 통하여 아버지님 우리 마음의 영혼들이 이렇게 목자의 아버님을 다원에 사랑하고 대형님을 사랑하므로 말미암아 마음의 놀라운 공동의 역사로 이루고 초보할 수 있는 감사를 드렸나이다 우리는 또 김사에게 새 삶을 달려갑니다 기뻐하고 즐거하며 새 삶을 달려가며 믿음으로 달려가며 아무리 달려가고 또 달려갑니다 능력을 지셔서 잘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밤이 나아가서 이대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혼들이다 하늘문을 놓치고 축복의 문을 함께 하시옵소서 응답을 놓치고 아버지님께 하시옵소서 아버지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저는 아버지님의 올달 아버지님의 사축배가 되기도 하 주옵소서 기도하며 저를 준비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저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마주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느님의 마음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도 하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으로 열매매매게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제 삶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민 찬양 231장 올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영광 높이 늘어내시네 전세계 만민을 구원하시네 주의 귀신 건네 아버지의 영광 높이 늘어내시네 아버지의 영광ètres 하나의 열매 연락't 하나의 열매 명ви 가뭄의 열매 전세계 만민을 구원하시네 아버지 영광 높이 늘어내시네 아버지 어머 민 속옥소서 had 우리 모두의 아버지 주신 연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하여 힘서 이란세 여수와 봉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 내 스님 품일세 신어 말라 당해져 낯을 말고서 맘에 벗어버리고 빗속이 나세 여고수와 봄받아 밖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 내 스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입석이란 때 여고수와 봄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 내 스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힘든데 담대 안에 나가서 일소리나 세 여고수와 봄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 내 스님 품일세 지연 물리신 다음에 방해서를 물리치시고 성전 이장을 흉통케 하시고 대성전 아름다운 길 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전 이룩 일꾼들의 안에 들여서 아름다운 길을 써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차고 넘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연! 방해서반단은 더러 거창할 때 일국길을 물리쳐 접수기는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버님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게 있단 달일지라도 낭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마음의 영웅들을 다 기도하여 접수기는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여고수와 봄받아 탐다하게 충만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 현대 같은 아버님의 사랑 가운데 응답권으로 충만함으로 암닷길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나 기도하옵나이다 아버님 우리 모두가 예전 더 뜨겁게 불같은 기도하옵나 접수기는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불같은 기도하옵가 영광들이며 아버님 모든 기도하옵가 응답의 이름으로 축복의 이름으로 안달리미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나 할 수 있거든 믿음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다고 말씀했나이다 아버님 능력과 사랑으로 적극 사이에 접수기는 원하며 기뻐감사함으로 아버님 우리 모두가 달려갈 때마다 우리 각자의 달려한 때가 있나이다 아버님 내 장녀명은 장녀명으로서 아버님 권지교는 권지교는 권지교는으로서 아버님 내 집사는 집사로 구역원 구역장으로 모든 사명자를 믿음으로 감당하며 숭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각자 있는 곳에서 내 가운데 총성대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아버님 내 아름다운 성전이 이루어진 나이다 고백하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옵나 기도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성전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옵나 기도하옵나이다 아름다운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도하 주옵시옵시옵나 기도하옵나이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간 자이들 모두가 되기도하 주옵시옵시옵나 기도하옵나이다 낙마하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신경하고 달려감으로 영광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옵시옵나 기도하옵나이다 지금까지의 사랑을 먹지 않으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 재단을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셨나이다 아버지 불가능 가능한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루옵나이다 대행님도 그같이 하나가 되어 달려가기를 원하며 그렇지 달려가고 있사오니 불가능 가능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 오직 한 명을 순정하며 달려갈 때 아버지의 삶나고 아름다운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옵시옵나 기도하옵나 기도하옵나 성전이 이룰에 아버지 유아를 의존할 곳을 찾게 하시고 성전이 이룰에 통교육사에 접시옵시옵나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의 성전 여정을 내린 곳에 아버지의 친해옥 cuanto 복잡한 없던 것이라도 하자같지 않도록 Eğer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옵시옵나 기도하시고 축복과 은하, 사랑으로 응답과 아름다운 열매를 이루어드릴 수있도록 도와주시옵시옵나 기도하옵나이 아버지 기뻐하시면 안항한 땅을 활약하시고 위절에 힘들인다고 할 ち에 믿음을 안고나게 하시고 하나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여 기도를 염라다 그만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편과 원망으로 말미암아 강의하단에서 다 죽고 말았고 아버님의 갈래가 아버님의 여호사만이 아름다운 아버님의 가난 땅에 데려갔습니다 아버님의 여호사 고백은 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며 우리는 그 땅에 들을까라 고백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달가게 하신 바흐들 기도하시고 그래서 른 여호사본받아 앞으로 전진하고 나간다 고백했사오니 믿음을 행구하는 아버님의 행렘을 통하여 하나가 되어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를 기쁘게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도 하 주옵시길 원하 기도를 염라다 더 마음을 다고 힘을 다하여 강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 기도를 염라다 마음의 성절을 입며 암답게 이름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 기도를 염라다 우리가 지금은 아버지와 추성되어서 예배를 드리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나이다 내 아버지 모두 예배되는 곳에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또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할 때 얼마나 행복을 주려고 하며 명호사에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한가를 생각하며 성전이 전을 위해서 더 불가치게 더 강구하는 저의 모두가 되고 더 사마함으로 간절함으로 강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 기도를 염라다 그럼 우리 아버지하며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 기뻐하는 성전 아버지의 성전을 모여 찬양하 기도하며 우리 마음의 성전을 모여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삼아올 수 있는 저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 기도를 염라다 묻어버렸던 마음의 묵은 마음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나태한 마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머리들 분이 하시길 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불평공화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기 원하 기도를 염라다 아름다운 사랑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우리 아버지의 축복 가운데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기 원하 기도를 염며 아버지 앞에 기뻐와 감사하므로 찬양하는 것이오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말씀에 섭붕하는 것이오 아버지의 성전의 거절을 이룬 것입니다 응답권을 다하여 주옵소기 원하여 삶을 함께 하셔서 성냥을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 기도를 염며 아름다운 빛을 나아가여 온전한 것을 나아가여 우리는 더 아름다운 영웅들을 다 기도할 수가 깨끗한 영웅이 되어서 아버지의 원하는 성전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마음의 성전을 이루고 간절함으로 기도를 강구할 때 아버지가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찾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 기도를 염라다 아버지 앞냐 일꾼들에게 능력과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데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 기도를 염며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 기도를 염라다 감사하며 우리 제수 글투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꽃들의 잔치 기쁨으로 드리네 찬용을 내겠습니다 기쁨으로 드리네 기쁨으로 드리네 마음을 다해 드리네 기쁨으로 드리네 기쁨으로 드리네 마음을 다해 드리네 아버지 앞냐에 드리네 30배, 60배, 100배, 충고로 이룰 줄을 믿습니다 기쁨을 못 드리네 마음을 다해 드리네 기쁨을 못 드리네 정성을 다해 드리네 다시 한번 드립니다 기쁨을 못 드리네 마음을 다해 드리네 기쁨을 못 드리네 정성을 다해 드리네 마음을 드리네 사랑을 드리네 기쁨의 찬양을 감사의 찬양을 우리 아버지께 드리네 기쁨을 못 드리네 기쁨을 못 드리네 마음을 다해 드리네 물론 상황에 그런다 하지만 절대로 절대로 열소 송도님들 집에서 기도할 때 바지 입고 드리라고 했어요 치마 입고 드리라고 했어요 당의장님은 기도할 때도 예쁘게 치마 입고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통제에서 모이지 않고 하니까 남자들 말한 거 아니에요 남자들이 치마 입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자들 우리들 편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뭔가 마음을 아무리 드리면요 얼마나 그 예배가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께 그렇게 예배를 드려봅시다 그렇게 드리면 감동이 될 줄 믿습니다 각종 예배 또 말씀을 준다는 최저님들 반드신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가짐도 반정게 드릴 수 있도록 도하시라고 해서 그답니다 아버지 각종 예배를 위해서 그답니다 최일 대배를 위해서 그답니다 얼마나 어버댑니요 당장인께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영혼의 기억을 말씀하셨나이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우리는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는지요 그 말씀을 통하여 편화되었고 아름답게 되어졌습니다 영광 영광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며 더 영원의 아버지께서 온화기 반영우에 속한 영혼 얘기 되기도 하시고 편화되어서 육을 버리고 시계절투명 육적인 생각도 다 버리고 아름답게 되기도 하시고 주님께서 아름답게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 지금은 아름답게 되기도 하시고 다 모여서 예배를 못한다고 집에서 아름답게는 있고 예배를 지르고 졸고 피곤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느님 아버지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힐링한 신정을 예배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도 하시고 주님께서 주님께서 원하기를 못한다고 내 아버지입니다 최일 전용님의 감동만 충만하므로 마음을 다해 계한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그 후 아버지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영혼들이 편안하고 욕해 말씀을 통하여 자신들을 편안시켜야 저 없으시길 원하기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 예배를 들은 최종들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고능의 말씀으로 증거할 때 아버지님 난 저거 들었던 말씀을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정치인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끝으로 깨달은 기념 말씀이 되어 은혜감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기를 영혼들 영옴다 더운 아버지 금요지하는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 아버지님여 귀청이는 말씀을 듣고 있사오니 네 아버지님 우리 모두가 깨어있게 하시고 지금 현실에 맞춰서 그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조금은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 맞춰 들을 때 어떻게 이런 말씀을 받을까 하셨을까 하며 함독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는 기도 영옴다 기업렙에 갔습니다 난 쓴 아버지님여 기업렙에 동하여 은혜을 다하여 취업시키는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랜선 나보다 우리 하여 기도를 통하여 내 사랑에 충만하게 취업시키는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또 나보다 하며 하여 찬양 예배도 함께하여 취업시키는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이뻐요 감사함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증가하는 취재중들에게 하부듭님 목자의 말씀으로 권능으로 충만함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께 욕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오 우리 제수기 때 이름으로 그다하옵나이다 전세계 취업력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전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를 쓰겠습니다 3월의 땅 끝까지 증가하기를 원하며 아버지님 우리 만사전에 예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목자를 통하여 마지막 때 어떤 일을 잃을 줄 아시고 아버님 그처럼 성결의 복음을 아버님 이렇게 책자를 통하여 아버님 또 아버님 방송을 통하여 증가하기를 원하며 아버님 제수의 방송을 설립하게 하신 바다 기도하시고 성결의 복음을 증가하기를 하시며 감사를 드렸나이다 지금 이 때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 때 지금 어려울 때 아버님의 지하오니께의 방송을 통하여 저희도가 됐습니다 죄인자의 방송에 전세계의 영웅들에게 껴져 깨닫게 하여 접속에 너나 기도를 염려하옵나이다 아버님 우리 지금 아버님의 계기를 엔덤나무의 방송에 있는 아버님의 TV는 882번에 아버님 영원의 목자의 말씀이 나갑니다 그러므로 목자의 말씀이 나갈 때 영웅들을 깨우쳐 기다리며 철호사업을 들을 때 당황의 말씀을 많은 영웅들을 듣고 보고 겨우쳐서 전세곤들을 깨우쳐 알게 하자 접수기는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없는 일꾼들에게 능력을 알아가자 접수기는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자기는 멈추지 않게 하바댐요 이 전세계로 성결의 복음을 나갈 때 하바댐 많은 영혼을 군의 일루세에 들어도 하시고 전세계에 있는 모든 체험적회들 성결의 말씀을 통하여 편화되기를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하바댐 영혼의 기억을 통하여 편화되기를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결실한 말씀을 통하여 일곱 기회를 통하여 겨저보게 하신 방되기도 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예수만이 우리 구제여 되며 우리가 예수들을 믿어야만이 군받는 것을 다시 한번 아버님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밝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옵시옵나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의 산만의 땅 끝까지 복된 복음에 증가하게 되기도 하시고 방해받는 절의 증가들 일곱 기회를 물리쳐주시옵시옵시옵나 아버지의 마음을 다고 뜻을 나여 아버님의 말씀을 통하여 드리는 영혼들 목자를 통하여 건넘으로 건넘으로 역사하시며 재창작원으로 치료받고 응답받으며 교회가 풍성되게 도와주시옵시옵시옵나하며 영원히 잘되어지게 원하옵시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능력을 지져서 영광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이 우리 제수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나이다 모든 삶을 감당할 때 홀로부터 능력과 절을 가지고 특별히 제어정님들 제어정, 전장님, 구역장님들 우리 장도님들 또 일꾼들 올해는 수련회의 단서를 들어보셨지요 터널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모든 일꾼들 잘 준비하여서 우리 멋있게 아름답게 수련회 아버지 아름다운 시간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수련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주님들, 장녀님들, 일주파야들 교육장, 조장, 교육장님들, 기관장님들 내 아버지의 능력과 지혜와 명찰을 말하시여서 참여감당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들, 주교사들, 학생교사들 아버님과 또 충만하게 역사하시옵나이다 주읍 쓰기를 원하시옵나이다 청년들, 아버님, 뜨거우시기를 원하시옵나이다 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시옵나이다 생명과 능력으로 다해하시옵시기를 원하시옵나이다 우리가 지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아버님과 국곳마다 기도하는 곳에 은혜가 능력하고 은혜가 임하고 충만히 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시옵나이다 가족 복무하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시옵나이다 작은 사명이라를 찾아내가 감당할 때 우리보다 능력과 은혜를 부러주시옵시기를 원하시옵나 전능하시옵나 아버님의 사랑만 하시는 아버지 아버님 내게 주님의 은혜 아버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오 별거 같은 기도가 강구가 아버님의 상단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시옵나이다 우리 아버님의 작정단을 잘 어울리며 아버님의 환자 기도를 하며 또 아버님의 하여 기도를 하고 있나이다 아버님 함께 하셔서 은혜와 능력으로 축복으로 함께 하시며 사명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시옵나이다 손을 대통해 자부금의 하기가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며 손을 대통해 자부금의 하기가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며 은혜 강당할 수 없이고 영광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시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제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목자성 1절을 올리신 다음에 마무리 기도하시고 지금으로 당장 기도받고 지금으로 마치겠습니다 푸르른 나무들과 내게 푸른 꽃들이 가득하시옵나 우리 모두는 사랑한 당의자분을 사랑합니다 사랑복자 함께 찬성 가고 싶습니다 내게 푸른 꽃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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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목장에서 내 맘간 밀려오고 말할 수 없는 이 기분 내가 늘 굽고 왔던 그 기분 사랑하는 목장을 피울 수 없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 삶을 우리 안에 있는 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먹자님 말씀이 떠올리며 너무나 새 삶을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찬 저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를 되는 나이다 먹자 손을 꼭 잡고 새 삶을 가져오백했던 자기들 사랑 먹자 손을 꼭 잡고 새 삶에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니 너나 기다려옵나이다 우리에게 성절의 말씀을 하시니 성절을 다 깨끗하라 거두지 말고 운전하라고 말씀하며 욕을 버리고 새 삶을 가다 너무나 쉽다 말씀하셨나이다 버려라는 걸 버리고 지키라는 걸 지키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아니하며 하라는 걸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 오죽을 깨달은 말씀마다 성명이고 능력이고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목장 주님 귀한 말씀 원약의 말씀을 우리 엄마에 새기며 그 말씀을 따라 달려가는 마음의 내용들을 내며 너께 전달하여 많은 영국들을 군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니 우리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니 너나 기다려옵나이다 어미 그리움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니 너나 기다려옵나이다 코로나 고증이 없게 하여 주었으니 너나 기다려오며 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마음의 내용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니 너나 기다려옵나이다 이 나라의 우리 그리움으로부터 지켜봐야 주었으니 너나 기다려오며 코로나로부터 지켜봐야 주었으니 너나 하며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님은 마스크를 쓰고 없나요 일단 저희들이 마스크를 벗어도 되며 없나 활동해도 된다고 하며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곳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항생체가 생겨와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니 넉넉히 금을 주었으니 너나 기다려옵나이다 아버지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 세상을 위해서 평균을 이길 수 있는 항생체로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그들이 아버님과 더욱 더욱 건강하게 아름답게 아버님 이루어서 코로나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니 너나 기다려옵나이다 우리 모두가 도와주며 밀폐된 공간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지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니 너나 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니 너나 기다려옵나이다 학교 생활할 때에도 우리 아버지 남민의 가족들 학생들도 지켜봐야 주었으니 너나 기다려옵나 이 나라의 학생들도 지켜주시고 전세계의 영혼들도 지켜봐야 주었으니 너나 기다려옵나이다 이금을 유지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니 너나 하며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전세계 영혼들을 대게 도와주었으니 너나 기다려옵나이다 전장이 아버지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니 너나 기다려옵나이다 곳곳마다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세대를 되게 하시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니 너나 기다려옵나이다 옛사람으로 돌아갈 때 우리 아버지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맘의 영혼들은 승리할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님의 경제적으로 어렵다같지 않도록 아버님의 모든 것들이 지혜력이 풀린 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니 너나 기다려옵나이다 사업될 때가 축복으로 함께해 주었으니 너나 기다려옵나이다 만민의 영혼들을 11주에 축복을 받으며 건강에 축복을 받으며 충만하게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여 역사에 주었으니 너나 기다려옵나이다 오늘도 사랑하자 아버지 앞에 아버님의 아버지 앞에 기도했나이다 모든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내 손을 기도하며 더 작정하여 기도했습니다 응답하여 주었으니 너나 기다려옵나이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11주에 드립니다 권채금을 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마음의 손들을 응답하여 주었으니 너나 하며 내 손길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었으니 너나 기도를 너나이다 복잡이 기도를 받을 때 응답하는 일을 빛불을 치고 주님으로 승리하여서 영감들은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니 너나 하며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만민단 만민 영원들로 행복하고 충만 영원들로 아버지의 첫사랑 충만함으로 달려가며 행복하고 즐겁게 살 저희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 제스 그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받는 전 세계의 모든 시청자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진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말과 생각과 행실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객해 하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옵시며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구워줄지언정 구우지 아니하는 축복과 머리되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될 것도 되고 될 것은 더 잘되는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막이 사다나 모든 질병 균 연약하마 물러가라 모든 불치병 난치병과 유행성 질병들 그리고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절증 심장병 폐병 위장병 부인병 고혈압 저혈압 당뇨피부병 화상과 모든 염증 사고 후유증 감기 몸살 독감 갑상선 질환도 깨끗함을 받을 지어다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함을 입으며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 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 질환도 물러가라 마음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기쁨과 평안이 임할 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곳마다 온전히 가야 주시옵소서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앉은 배기는 걷고 뛸 지어다 안 보이는 눈은 잘 보이라 잘 안 들리는 귀는 잘 들릴 지어다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먹어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 지어다 잉태의 축복을 주시며 부러진 뼈도 붙여주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밤에 자는 동안에도 역사하사 치료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가야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 시험환란도 다 물리쳐 주옵소서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지적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이 밤도 평안한 안식을 주옵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가정과 일도 사업터를 지켜주시며 행복하고 충만한 새아침을 맞을 수 있게 하옵소서 내일은 더 기쁘고 행복한 일들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맙지이며 뜻의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세배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소서